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깨문이라고 그야말로 속스러운 말이지만 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을 지지한다 하는 말입니다 맹목적인 지지자 거듭된 실정이 서로를 해치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조선일보에서 최규민 기자가 대깨문 일기라는 것을 올리는데 이걸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과 정권에 대한 찬양을 강요하고 반대의 의견을 가진 사람에게는 테러를 일삼아 왔습니다 어느 반찬가게 주인은 대통령에게 경기가 거지 같아 라고 한마디 했다가 마녀사냥을 다녔습니다 친정부 성향의 잡지 편집장은 페이스북에 덤벼라 문바들 이라고 썼다가 불매운동을 막고 노여움을 거둬달라고 백기투항한 뒤에 회사를 떠나버렸습니다 잡지 표지에 실린 대통령 사진이 지지자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바로 고작 그런 이유였던 것입니다 정부에 우호적이지 않는 보고서를 냈다가 집단 린치에 시달렸던 한 국채인구소 연구위원은 몇 달 동안 불면증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온라인에서도 지지자들은 각종 커뮤니티 사이트와 맘카페 등을 장악한 채 기사 댓글에 자표를 찍어서 추천수를 조작하거나 SNS로 몰려가서 무더기로 악플을 달았다고 합니다 그들 스스로는 대통령의 은근한 우군이자 깨시민이라고 여기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들에게서 광신도 혹은 홍의명의 광기를 봤다고 합니다 우리 사회가 어쩌다가 이런 무리들이 여론을 지배하고 정치의 최대 압력 단체가 되어버렸는지 정말 모를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겪으면서 이른바 촛불 세력들이 전임 정권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정권을 탄생시켰다 하면서 그들 영향력이 굉장히 커지면서 이른바 대깨문이라고 하는 새로운 세력이 생기면서 여기가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를 쥐락회락하는 그런 세력으로 변했고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런데 어느 시점이 지나면서 점점 달라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임기가 막바지에 다다르면서 하늘을 찌를 듯했던 대깨문의 위세도 예전만큼 못하다는 것입니다 전현직 민주당 의원들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갈등에서 윤석열 총장 편을 섰고 그리고 최창집 강중만 홍세화 등 이른바 진복의 원로들은 집권 세력을 향해서 전체주의를 추구하는 싸가지 없는 민주 건달들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그러니까 막무가내로 무조건적인 우리 편이다 한 편이다 라는 소리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달라진 이질적인 요소가 이 대깨문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어서 지금 원로들을 포함해서 상당수 이전에 있던 사람들이 지금 거기에 반대를 표시하고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 이 정도로 불렸던 정기당조차도 공수처법과 가득도 신공항에 대해서 명분도 신리도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다들 대깨문 눈치 보느라고 숨죽였던 정권 초기에는 상상하기조차 힘들었던 상황들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은 결국 이 정부의 거듭된 실정 때문입니다 소득주도성장 탈원전 그리고 일자리와 저출산 남북관계 이른바 검찰개혁 사회통합 방역 등 어느 하나 제대로 한 게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지지자들조차 이 정부의 업적이로 내세울 만한 걸 마땅히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 실패는 너무나 처참해서 웬만한 지지자뿐만이 아니라 대통령 본인조차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자들은 현실과 온라인 세상에서 점점 비웃음거리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 대기업에 다니는 지인은 임기 초에는 문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상한 사람 직업을 받았지만 요즘엔 아직도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하면 그야말로 정신나간 사람 직업을 받는다고 합니다 한때 대통령 찬양으로 가득했던 여러 사이트에는 대통령과 지지자들에 대한 비난과 조롱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지지자들 스스로 만들어 자랑스럽게 사용했던 대깨문이라는 용어는 이렇게 서서히 멸칭, 멸칭이 되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불리지 않는 용어가 됐다는 약입니다 강력한 지지기반은 언제나 정치인에게 최고의 자산이고 또 문 대통령과 지지자들은 환상의 콤비처럼 여러 위대한 업적을 남길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문재인은 맹복적인 지지자들에게 취해서 잘못된 길만 골라서 뚜벅뚜벅 걸어갔던 것입니다 지지자들은 대통령만 믿고 있다가 정말로 머리가 깨질 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얼마 전에 누가 보내준 이른바 대깨문 일기는 이렇습니다 서울 서대문구에서 전세를 살던 대깨문 김모 씨는 종부세 인상 뉴스에 투기꾼놈들 잘됐다면서 박장대소를 했다고 합니다 5개월 후에 전세집 재계약하는 날에 월세 200만원을 내라는 주인의 말에 본인은 영문도 모르고 경기도로 쫓겨나게 됐습니다 경기도로 가서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빨간 버스를 타고 출근하는 그의 이어폰에서는 여전히 김어준의 뉴스 광장 프로그램이 방송되고 있었습니다 너무 현실적이라 더 안타깝다고 했습니다 이까지가 지금 기자 대김문 일기라는 그런 용어입니다 김어준 뉴스 광장을 듣고 있는 이 사람 여전히 문재인 정권을 지지하면서 본인이 문재인 정권의 정책의 최대 피해자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똑같은 일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살다가 저 경기도로 이사가야 했고 저 삶이 나빠지고 삶의 질이 나빠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대깨문으로서의 무조건적인 김어준 방송을 듣고 또 따라갈 수밖에 없는 선동하고 왜곡하는 데 대해서 조건 반사적으로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기들이 지지해준 정권에 의해서 큰 피해자가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또 다른 대깨문으로서의 달라진 생활 패턴을 만들어가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들 정말 영혼이 없는 사람들이 아닌가 이렇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대깨문 이제 그 이름이 서서히 저주처럼 들리고 있습니다 소수로 전락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극렬적인 행동 양식을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문재인 정권 또한 이들 때문에 큰 지지를 받은 것 같고 이들 때문에 정권을 획득한 것 같고 이들 때문에 반대 세력들을 강력하게 응징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나 서서히 이 대깨문들이 흩어지고 사라진 그 공간에 남은 것은 독주의 무시무시한 그림자와 비리와 그리고 문재인 정권의 학정과 폭정의 그림자만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맞이하는 것은 바로 법의 심판이요 역사와 정의의 심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퇴임후를 걱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으로 총칭되는 검찰이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공수처도 만들고 또 윤석열 검찰총장을 찍어내려고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급기야 이들은 전직 대통령의 사면 이야기를 끊어들고 나왔습니다 그 진정성도 의심받고 있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의 심판은 피할 길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불행한 역사는 대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성창경TV였습니다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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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 제공